가은아, 이거 한번 먹어봐. 이것도 먹어봐. 이거 은조가 좋아했던 건데. 어쩜 은조랑 입맛까지 똑같을까. 왜 자꾸 은조 누나만 챙겨. 은결호도 좀 줘. 은결이가 은조 누나가 입에 뱉네. 은조랑 있는 것 같아서 그래. 저 괜찮아요. 이제 아빠만 미국에서 돌아오면 된다.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가 저 완전체다. 가은아, 왜 그래?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. 은결이 행복하다. 은조 누나, 우리 집은 언제 찾아줄 거야? 비밀 임무 아직도야? 은결이 엄마한테 거짓말하기 너무 힘들다. 은결아, 조금만 기다려. 곧 찾을 거야. 우리 은결이 쌍절골 잘 돌리던데? 이제 우리 가족 은결이가 지킬 수 있겠다. 어서 가자, 늦겠다. 응.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비밀 임무? 은결이가 황간을 은조 누나라고 부르는 거야? 거기다 황간이 이 집까지 찾아준다고? 한 번만 좀 가ità? 두 번째로liningей着 저 SomARA에